성남 톨게이트 통과해서 성남 IC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. 여기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반교구요 왼쪽으로 가면 성남 모란시장 광주쪽으로 갈 예정입니다. 지금 여기 도로가 여기서 꺾이잖아요 여기 밑에가 왼쪽에 성남 모란시장입니다. 현대화를 해서 깔끔해졌고 예전에 고양이 탕이 나비탕이라고 하더라구요 나비탕 강아지나 개는 모심탕이라고 하잖아요 사철탕 영양탕 이름도 잘 지어요 가게가 남아 있긴 해도 그래도 여기가 현대화 되서 젊은층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쭉 따라가면 원주로 갈 수 있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요 광주원주 고속도로죠 연결입니다 광주원주 고속도로케이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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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 차가 왜 이렇게 막히지? 이 시간에 막히면 안되는데요? 안 막히는 시간에 왜 막히는지 모르겠네요? 여긴 이제 대원IC입니다. 대원IC